씨는 복근 공개 할 마음이 많잖아요, 요즘에. 맞아요. 이번에 혹시 기대해 볼 만한가요? 아 근데 저는 진짜 준비가 됐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즈니분들께서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나도 아직 해찬이 뱃골 차지. 아 약간 어떤 의미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시즈니분들 너무 놀라실까 봐.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놀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? 아 우리 해찬이가 귀엽진 않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귀엽지가. 없어, 또 너무 없구나. 아니 없진 않아요. 복근이 아주 살짝 있는데.